작은 성전인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. 밤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밝게 보이듯 전염병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세계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작은 빛들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파수꾼으로 중보자로 세계 곳곳에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어려울수록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이웃을 돌볼 힘을 주옵소서, 선교적 삶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소년소녀 가장들을 포함한 모든 가장들에게 지금 이 시간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거룩하게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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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